사실 반지성주의라는 표현, 이걸 우리가 듣고 판단해보면 자신의 반대쪽 국민의 의견은 좀 안 듣겠다, 외면하겠다 이렇게도 우려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런 모습, 소통 안 하고 대화 안 하고 이런 거 자체가 또 반지성주의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취임식 이후 하루, 어제, 오늘까지 보면 학계 제가 몇 분 선생님들한테 전화 한번 돌려보고 물어봤어요 어떻게들 보셨는지, 그러니까 물론 보수, 조선일보, 조중동의 이런 보도들도 제가 같이 봤습니다만 이쪽에서는 일정 부분, 완벽한, 지금 같았으면, 옛날 같았으면 되게 또 긍정적으로 되게 크게 보도할 것 같은데 의외로 그냥 담담하고 제가 만났던 일부 좀 그래도 진보적 상향의 선생님들이나 중도 상향의 선생님들조차도 이게 지금 갑자기 대통령의 반지성주의 선언이 이게 자신들도 잘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방금 박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자기 모순적 그런 거 아니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발 사주 유혹 불거졌을 때나 그다음에 또 대선 선거 기간 동안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국내 거주 외국인 혐오성 발언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이번 대선 때 했던 속칭 20대 남성들 이대남을 위한 여러 가지 여성가족부 폐지부터 해가지고 이런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거 완전히 갈라치기 같은 정책 이런 비판 많았잖아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최근에 이번 인수익 거침에서 나왔던 총리부터 장관 후보자들 그리고 이번에 지금 대통령실의 비서관 김성혜 비서관 김성혜 비서관이요 이분은 정말 반지성주의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저기에 지금 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 스스로가 반지성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나 교수들이나 학자들도 이게 정말로 자기의 모습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반지성주의가 저희들도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기자들도 찾아볼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이게 다시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실제로 이 용어가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저도 한번 들어보긴 했지만 잘 몰랐던 건데 이번에 다시 또 뒤져본 거죠 그래서 그때 미국의 역사학자인 리처드 호프스테터라는 교수가 그 사람이 1963년에 미국의 반지성주의라는 책을 써서 이게 하나의 설정이 된 어떤 이념인데 개념이 그런데 그때 그 상황 1950년대 상황에 미국 상황을 비판하기 위해서 미국의 반지성주의 이걸 쓴 거예요 그 당시가 전형적인 그때 우리 한국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반적인 완전 냉전 미소 완전히 냉전 시대 있잖아요 한반도 그다음에 1950년대 전쟁 한국전쟁까지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엄청난 어떤 미국 사회의 메카시 열풍이 붑니다 미국 보수당의 메카시즘 그렇죠 우리 다 배웠잖아요 전형적인 반공 사회에 완전히 광풍이 몰아버지 않는 미국 사회에 정말로 한쪽에 완전히 몰아쳐서 그 사회를 비판한 책이에요 미국의 반지성주의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당시에 그런 보수의 극보수의 반공주의의 몰아쳤던 미국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미국 역사학자인 리처드 호프스테트 교수가 쓴 미국의 반지성주의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한국 사회를 맞춰서 이걸 가져온 거예요 이 개념을 그러니까 교수들이나 학자들도 아니 그거하고 이거하고 대응해서 맞추는 게 맞냐라고 얘기가 나와요 심지어 오슬로 대학의 교수 있죠 네 박노자 네 박노자 교수가 오늘장과 어제 칼럼에 그런 얘기 써요 진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미국에 얘기했던 반지성주의 이 개념은 지금 한국 사회에 맞지 않다 한국 사회에 맞지 않는 개념을 왜 대통령이 직접 넣느냐 그거를 하느냐라고 대놓고 칼럼을 썼었더라고요 저도 그걸 읽어보면서 정말 좀 그러니까 결국은 윤 대통령은 지금 자신의 처한 여러 가지 대선을 거치면서 느꼈던 상황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정치적 상황 이런 것들을 뭔가 좀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을 비롯해서 다수의 형포라고 보는 거네요 그렇죠 반지성주의 모습이다 그렇죠 지금 자신을 비판하는 고발하고 이런 다른 약간 거의 절반의 국민을 상대로 반지성주의에 입각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다 네 말씀이신데 네 네 Ну 우리